먼저 그 취임사를 조금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취임사 대통령 취임사가 역대 대통령 취임사 중에 좀 굉장히 짧았다 제일 짧았다 30분 정도 아니요 20분 때였어요 20분 초반 때였는데 이게 맨 처음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면 취임식준비위원회에서 이거 연설 쓰고 취임사 쓰는 팀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서 올린 초안은 30분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지난해 6월 29일 정치 선언 때부터 여기저기서 막 초안을 올려도요 거기서 아이디어만 이제 반영하고 뼈대를 다시 직접 잡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연설 담당이 글을 써주면 몇 가지 첨삭만 하는 수준으로 바꾸잖아요 대통령급이나 뭐 정치인들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중요한 메시지는 예를 들면 6.29 정치선언 그리고 이 국민의힘 경선 승리 확정 이제 수락연설 또 대선 승리 확정 수락연설 또 이번에 취임사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이 다 직접 쓰시는 걸 선호하십니다 음 취임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대체로 자기가 많이 고칩니다 자기 언어나 자기 생각으로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나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갔군요 그럼요 그래서 분량도 짧아졌고 자유가 강조된 것 그리고 제가 뒤에 또 사유가 35번 나왔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대통령 취임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단어 뭘까요 뭘까요 뭐하는 반지성주의 그것도 있지만 세계시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계시민 그러니까 대부분의 취임사가 다 국내 정치 국내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자유로 언급한 항목도 그렇고 세계시민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가지 뭐 쿼드나 인도 태평양의 어떤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경제 순위로는 12 11위 인데 국제 무대의 영향력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은 12 이라고 했습니다 12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그동안은 국내 정치용으로만 쓰였던 취임사가 조금 확장되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취임사 중에 특색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 취임사가 사실은 특색이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논쟁적인 개념이나 표현 이런 것들을 피하죠 취임사에서는 그래서 저도 역대 대통령 취임사를 다들 분석을 해봐도 특히 이렇게 뭐 나무랄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뾰족하게 나온 부분은 반지성주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라 함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사실까지 왜곡이 되는 그리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것은 조금 예상밖이었어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주요 개념으로 쓴 게 반지성주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봤는데 자유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자유라는 말이 계속 나오길래 어쩜 특이하다 그랬는데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들 보면 자유라는 말도 나오지만 법치라는 말도 보면 꼭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의 뼈대니까요 그런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치 이런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알았는데 법치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특이했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특이했던 게 통합이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통합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이제 통합이란 말이 많이 나왔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뭐 이제 행보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통합이라는 워딩을 쓰지 않은 것도 상당히 좀 좀 특이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 이거는 할 때마다 짜릿하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전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건가? 아니 이제 그 시기가 드디어 끝났다라는 거죠 어찌되었건 국민 통합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참 잘 쓴 취임사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국민 갈라치기가 심했던 정권이 지난 정권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말일 뿐인 통합이라는 단어를 취임사에 넣기보다는 취임사는 정말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철학 자유와 또 세계 속 대한민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대신 이제 20명의 국민대표단 희망대표단이 같이 올라갔어요 거기에 뭐 다문화가정이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들 오징어게임의 오영수 배우도 있고 한쪽 팔이 절단되었나요 없으시지만 장애를 딛고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한 자리에 잡혔잖아요 그것 자체가 취임사로 구구절절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는 국민 통합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정말 그 한 장면이 박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한 자리에 있는 그 그림이 국민 통합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합하고 법치라는 단어를 피한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은 사실 그전에 대통령 당선될 때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진영에서도 많이 썼던 단어죠 그런데 좀 지겨울 수 있어요 통합이라는 말을 또 쓰는 것이 그리고 별로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또 통합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또 대신 들어간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연대라는 말이 주요 키워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대라는 말이 눈에 띄더면요 그럼 고대생들이죠 상황들은 연대, 연대라는 말이 사실은 진보진영에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더 많이 써요 진보진영은 통일, 단합 이런 말보다는 연대라는 말을 좀 더 쓰죠 특히 신세대 쪽에서는 그런 말을 좀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법치는 이제 검사 출신의 이미지 이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법치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취임사는 취임사 자체는 제가 특별히 비평할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앞으로 유의해야 될 것은 자유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그런데 한국 역사에서 자유라는 표현이 좀 오용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비판을 하는데 그 외에 어떤 진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자유의 신장이 쓰이기보다는 그냥 반공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썼었거든요 이제 진짜로 자유다 자유민주주의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개인과 어떤 시민적 자유의 신장 이런 것들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오늘 취임사 중에 국민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시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어요 맞아요 시민이라는 용어도 또 보통 정치권에서는 국민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시민이 뭐 세계시민 뿐만 아니라 시민이란 단어가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국민은 좀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이 국민들을 좀 못합니다 단체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시민이라는 단어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는 단어로 보통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자유 뭉뚱그려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뭐 희생해 국민의 어떤 단체적인 행동 이런 것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철학이 좀 깔려있는 단어 선정이라고 봤고요 또 한 가지 자유가 35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 자유주의 아니냐 완전히 신자유주의 아니냐 너무 보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파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선거 때도 설명을 많이 했고 이번에 취임사에도 언급하신 내용이 자유가 승자독식이 아니라고 전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의 기초가 있어야 되고 교육과 문화 등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자유가 훼손당하고 유린당하는 지점이면 우리가 함께 나서도 도와줘야 된다 최소한의 어떤 경제 수준과 그 교육 수준 문화 수준을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을 때 자유가 주어진다 라고 오늘 강조했어요 이거는 자유라는 가치 안에 일반적으로 진보 지정이 말하는 복지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인 거죠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그런 내용까지 전달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앞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이제 그 후보 당시에 캐치프레이즈였잖아요 공정이라는 말은 들어갔어요 취임사에 상식이란 말이 또 없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식도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썼다 네 이쪽 저쪽에서 다 많이 썼고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몇 개 좀 일부러 안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뭐 어디까지 지필자인 대통령의 뜻인지 또 자문을 해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좀 그런 표현들은 조금 걸러내려고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아마 그 라이터들이 전문 라이터들이 썼으면 이 후보 과정에서 했던 워딩들을 취임사에서 살리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좀 파격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쓰던 것들을 안 쓰고 새로운 것들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후보가 직접 관여를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이런 중요한 연설문 쓰실 때는요 정말 대통령 본인께서 고민 많이 하시고 직접 쓰시고 그때그때 예를 들면 특정 파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저는 6.29 정치선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할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정치 참여 선언 첫 번째 서두에 천안함 전준영 장병과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인 이찬호 장병이 들어가요 근데 그 두 분을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해서 만나게 해 드렸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전화가 오셔서 이 두 친구를 내가 정치 참여 선언문 첫 번째 언급하고 싶은데 언급해도 괜찮겠냐 그리고 이런 이런 기조를 언급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대신 연락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대통령 본인이 하나하나 한 문자 한 문자 고민해서 쓰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문 구할 때만 직접 전화해서 이 부분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고 직접 다 이 조각을 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대통령 취임사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많이 반영되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한 어떤 일정의 연설문이나 이런 메시지들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 본인의 어떤 개입도 직접 참여도가 가장 높은 대통령이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